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사카 출신인가요? 제가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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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으악 좀 살이 잘 뜨는 것 같지 않아요? 허리가.. 허리가 없어 오 이건 좀 이건 좀 너무 괜찮은데? 이건 좀 많이 괜찮게 나와서 이거 삭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펭칸씨 오셨는데 이 노래 진짜 저희가 지금 이 세계를 지킨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저 같다 라고 말하셔서 그거를 신경쓰고 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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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하하하 되게 보호를 잘 받는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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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의 특유의 그 미간을 치푸리는 그런 표정이 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하는거야? 아 비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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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이 라떼 마셔봤어요? 이리세요.. 근데 한 번만 진짜 마셔봤어요? 이건 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마시고요. 이거 진짜 역세크.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커피인데요. 빨리 마시봐요. 왜 그런가요? 몰라. 연진이 진짜 이상해요. 뭐야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23살. 얘들아, 얘들아. 23살. 엄마! 엄마, 나 울컥 유튜브 볼게. 잘했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얘들아, 엄마가 떡볶이 사준다 가자. 우리 애들 참 잘한다. 그치? 쌍호님들. 쌍호님들. 우리 엄마.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말 말해줘. 아, 두려워. 두려워.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인인이야, 여기서 탈노닉 하면 안 돼, 우리. 어우, 좋아. 어, 좋아.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인가 내가. 아, 맞아. 아련한. 파란, 파란. 아, 좋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한 번 해야겠다. 다음번에. 이렇게 다음번에. 이런 거도 해야겠다. 이쪽 벌로 이렇게. 통기가 안 들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람을 알려줄까요? 요즘 애들이 이 브랜드 많이 먹어서 전 놀랍잖아요. 진짜? 나 처음 알았는데? 익숙해. 우리 집에 이 브랜드가 있어요. 맛있어? 유명한 거였어? 네. 맛있다. 귀여워. 귀여워, 우리 언니들. 저거 어떡해? 진짜 꿀맛!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꿀잼. 정말 감사합니다. 은채가 요즘은 갸르피스 안 하고 루피피스 한다고. 맞아요. 이거 알려주고. 아, 이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요? 월튼하우트! 꿀잼. 미쳐지지 않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그대로야? 머리가 벌로야? 정체로? 그래로? 그대로? 그대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이, 에이. 아, 일부여기? 난 내 모자. 모자 모자. 뭐? 벗었는데? 네. 그때눈요? 그때눈요. 그때눈니? 그때눈니. 그때눈니? 그때눈니. 그때눈. 그때눈. 몰라. 그 좋은 뜻이야? 응. 그러니까 오해 안 한 대. 사실 이렇게 막 모자 썼는데 막 이렇게 돼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그리풀하냐. 지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저 동굴. 저 동굴이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 많으세요. 잘 내셨다. 감사합니다. 여덟 칸이야. 무슨 패션 좋아해요? 어 오늘은 예쁘시다. 가방 샀나 잘할게요. 오늘 예쁘시다. 나 좀 모르게나. 이거 비싼 거. 어우. 근데 배는 아프지. 너무 아침에 찬상하다가 지금 배가 너무 커가지고. 도토리도 좀 좋아하고. 어디 갔다는데요? 드라이구인 나오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웨이크업 받으면서번에 부속 한쪽 올리는 거 하고 싶다 얘기했거든요. 무슨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나 그려줄까요? 애초에 한쪽 위에다가 그려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스넥. 스파이시 스넥 어디갔어? 스파이시 스넥. 아 저 다 먹었구나. 스파이시 스넥. 왜 이렇게 웃겨. 스파이시 스넥. 스파이시 스넥. 스파이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balanceıldı. 수넥이 머물. 머물 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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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아아! 제가 해드렸어요! 네! 주방을 했던 날개가 되세요! 드디어 찾았네요! 이렇게 가래버려! 그냥 바닥에 그거 벗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팀원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시거든요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버티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정말 감사합니다. 왜 처음 보면 왜 이렇게 말라진 거 같지? 이제 하나만 하면 끝이다. 오늘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모치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브로콜리가 됐어요. 오늘 또 브로콜리즈가 있거든요. 저랑 지아예요. 근데 지아는 뭔가 브로콜리 보라는 살짝 아스파라가스 그런 느낌이어서 인정자. 아스파라가스 되어버렸어요. 야채 콘셉트예요. 자, 엔딩샷 시작! 안티 브레젤. 안티 브레젤. 왜 이렇게 몰입해? 우리 펠? 야,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정말 감사합니다. 쿠라, 쿠라 언니. 쿠라 언니. 쿠라 언니. 야! 와, 너무 좋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쿠라 언니처럼? 아, 깜짝이야. 쿠라 언니였을 때.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야, 알았어. 거의 뭐. 털었어, 털었어. 알았어.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뽑아. 우리야, 우리 막 뽑아. 아니, 예뻐, 예뻐. 빨리 보여줘, 언니.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예쁘다. 근데 와중에 진짜 예뻐. 정말 감사합니다. 귀여욺. Anthony, 구독자 누가 하 무ق as if следов 다 yeage Rouge 하겠습니다. 해석해주세요. O monine. 鴜俊のソーラ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